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경찰이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가 9억 원 이하 거주자는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되고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가운데엔 처음으로 전 도민에게 10만 원의 재단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24일 법률방송 로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범방 사건 관련자들은 조폭의 준에 처벌하고 회원 전원에 대해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관계업처와 민간 전문가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하며 피해자 전담 지원체계 강화 방안 등을 내놓았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N범방 사건에 대해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이를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N범방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 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죄를 의율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적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쉽게 말해 N범방 범죄 가담자들을 최대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폭의 준에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른바 관전자라고 불린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가담, 교사, 방조,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는 등 회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추 장관은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했더라도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등을 토대로 해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관 사건과 같이 암호화폐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결제 수단 이용 범죄 경영도 그간 축적된 과학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당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 반수하고 관련 자금 세탁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나아가 범정부 차원의 TF를 만들어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안 등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기술과 사회 변화의 속도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앞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정부 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그리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선 신종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제도 개선 방안과 사전 차단 체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정옥 장관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지원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잘못이 있는 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공조 체계를 강화해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의 성착취 촬영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범방 전 운영자 닉네임 왓츠맨에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 구단독 박민판사 심리로 열린 텔레그램 닉네임 왓츠맨을 사용하는 회사원 38살 전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감시자로 통했던 전 씨는 지난해 2월부터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닉네임 갓갓으로부터 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검색어로 보는 법조 뉴스에선 만 24살 조주빈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포털사이트를 장악한 이름 세 글자 조주빈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이름으로 엽기적인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운영자 이름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실명과 얼굴 등 조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끔찍한 연쇄 살인범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건 조 씨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조 씨의 범행은 악랄하고 흉악했고 또 주도 면밀했습니다. 먼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주소나 핸드폰 같은 개인 신상정보를 알아냅니다. 아예 핸드폰을 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출에 동의궁한 미성년자들을 포함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나체 사진을 요구합니다. 이후엔 얼굴 사진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와 나체 사진을 가지고 협박해 엽기적인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N번방에 유포합니다. 몸에 노예나 자신의 텔레그램 닉네임인 박사 같은 글자를 새기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엽기적인 성착취 행동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엽기 성착취 동영상에 열광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위에 따라 적게는 십몇만 원에서 백오십만 원이 넘는 이른바 입장료를 받아 챙깁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은 가상화폐로만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올해 25살로 수도권 전문대학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했고 학보사 편집국장을 지냈다는 조 씨가 대학 재학 시절인 2014년 실수를 기회로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가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조 씨는 칼럼에서 없을 거라 생각했던 실수들은 신문이 종이로 인쇄되어 나오는 순간부터 보이게 된다. 그럴 때면 머리로 움켜쥐고 책상에 몇 차례 내리박는다. 며칠이고 속이 타고 가끔은 눈물이 찔끔 나올 때도 있다고 자책합니다. 조 씨는 그러면서 정말 노력했는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하고 자책도 끊임없이 하지만 이 또한 위안삼아 좋게 생각하려고 한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라고 다짐합니다. 조 씨의 주도 면밀하고 치밀한 엽기적 범행과 칼럼이 겹쳐지면서 소름이 돋습니다.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역대 최대 동참 기록을 매시간 갈아치우며 오늘 오후 3시 기준 255만 명이 넘게 동참해 조 씨의 흉악한 범행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4명, 이 가운데엔 미성년자도 16명이나 됩니다. 신상은 공개됐고 남은 건 처벌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성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지나치다 싶을 만큼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져온 게 사실입니다. 외국에서는 소지만 해도 징역 몇십 년까지도 받는 아동 성착취물, 그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가 바로 한국인인데, 국제 공조로 잡은 이 운영자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준 게 현실입니다. 이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엔 어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M범방 처벌법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특히 불법 성적 영상물의 제작이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선 불법 촬영물은 단순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정뉴스였습니다. 경기도가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타계책으로 다음 달부터 전 도민에게 한 사람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계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의 경기도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23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 전체로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입니다. 경기도면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즉시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단기간에 지급받은 재난기본소득을 쓰게 만들어 가계 지원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라는 이중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입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차용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지사는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성장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 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 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 수단이고 지속 성장을 가져올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는 게 이 지사의 설명입니다.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 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는 게 이 지사의 말입니다. 이 지사 말대로 이번 조치가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돼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 정책으로 자리잡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공모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4월 1일부터는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집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가입해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 지급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에서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 매각 잔금은 법정 상속인에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에 지명되기 전부터 검찰이 내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풀어야 한다며 법원에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을 재판부가 내사가 진행됐음을 확인할 내용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조국 전 장관 지명 전 검찰 내사서를 제기한 사람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장관 후보자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내사 방식으로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이사장의 주장은 검찰이 조국 장관 취임을 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고 조 전 장관 일가는 그 정치적 수사의 희생량이 됐다는 식으로 확산되며 굳어졌습니다.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일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전격적인 기소가 이뤄지고 검찰 출신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부인이 기소당하면 장관직을 그만둘 거냐는 식의 질문을 하면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정설처럼 통용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재판에서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지명 전 내사를 벌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 인지서와 수사 보고서 등 열람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고소, 고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정 교수 측이 요구한 자료는 열람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를 검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정 교수 측이 낸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열람 등사가 기각된 자료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작성된 범죄 인지서와 수사 보고서로 이런 고발장이 접수되고 관련 기사가 보도됐으므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이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정 교수의 주장대로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증거 수집과 관련해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열람 등사를 허용했습니다. 음모론은 늘 그럴듯합니다. 이 음모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을 만나면 음모론은 사실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음모론이 확증 편향을 만나 사실로 굳어지면 믿음은 잘못된 확신, 눈먼 믿음, 맹목으로 치닫습니다. 이성과 합리는 사라집니다. 이를 지적하면 법원도 음모의 공범이다는 식으로 모든 것을 불신하고 사실을 보려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장관 지명 전 내사는 없었다는 법원 결정에 뭐라고 응답할지 궁금합니다. 먼지가 날 때까지 턴다는 검찰의 먼지털이식 과도한 수사는 그것대로 지적하되 불신과 음모를 걷어내고 상식과 이성을 회복하는 것. 이른바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숙제 아닌가 합니다. 이슈 블러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